작가는 나를 통해 나가 따로 있네 근데 나의 동그라미 자 서술자는 지금 납니다. 자 1인칭 서술자의 중요한 부분 기억하나 쌤이 1인 그 쌤이 1인칭이래. 1등급 선지 실전에서 우리가 계속 연습했었던 것들이 보기를 가지고 적용해서 보기 보기를 가지고 적용해서 보기 그 어떤 모든 실전 개념들을 다 커버한 게 우리 바로 전 단계 커리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너희가 이제 못 들은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쌤이 그때 굉장히 강조했던 것. 나라는 서술자가 나왔을 때 소설 전체 내용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었니 얘들아. 자 지금 보면 사건이 분명히 있어 국가의 폭력이 있구요 순이 삼촌은 거기서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굉장히 그 어떤 역사적 비극이 있는데 자 역사적 비극이라는 사건과 나란 인물 자 내가 바라보는 사건이지 우리는 이 사건을 객관적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나가 중요한 거야. 좀 너무 티가 났니. 이게 월등히 중요하고. 자 이때 나라는 것도 쌤이 구체화 시켜줬었죠. 자 1인칭 서술자가 주인공인 작품들 혹은 1인칭 서술자가 관찰자인 작품들. 자 최근에 나온 작품 작년에 무사와 악사도 마찬가지 핵심이 뭐야 대다수의 지문의 내용들이 뭡니까 내가 바라보는 사건 내가 바라보는 인물에 대한 자 정확히 해석 평가 이게 지문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사건을 따라가되 동시에 나의 눈으로 바라본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선지를 반드시 채우고 있을 겁니다. 왜 그게 지문을 채우고 있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시점 작품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점이야 아시겠죠 자 1인칭이라는 게 있네 나를 동그라미 치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괴로움으로 점철되었던 순이 삼촌의 생애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작품 속에서 역사적 사건과 순이 삼촌이라는 이 인물의 비극적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사실 순이 삼촌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절대 바라볼 수 없다. 중요한 건 순이 삼촌의 생애를 바라보는 나의 평가와 나의 해석인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 의해 그 비극의 진상이 규명되길 바라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 작품을 읽을 때 이거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보기를 보니까 자 순이 삼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가 보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으로 지금 순이 삼촌의 그 괴로움의 생애를 돌아보고 있다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 그러면 너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인물 일단 순이 삼촌이고 내가 순이 삼촌을 이제는 설명하겠죠. 내가 바라보는 순이 삼촌에 대해서 나의 해석과 평가에 주목해 줘야 되겠다. 옆에다 적어 주시고 적어 주시고 1인칭 나오면 그거 기억해 주면 돼.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 너희가 다시금 돌아봐봐. 쌤과 다루지 않았었던 그 어떤 기출이든 돌아보세요. 지문 전체에서 중요한 거 객관적 사건 전달 어렵습니다. 1인칭이기 때문에 다 나를 거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이때 중요한 건 당연히 나의 해석과 나의 평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인칭 주인공도 사건과 인물보다는 나의 해석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심지어 1인칭 관찰자도 어때? 1인칭 관찰자도 우리가 특히 문학봉봉에서 그거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쌤이 강조했잖아. 그때부터 너희가 그렇게 공부했어야지만 지금까지 그 흐름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올 수 있거든. 자 그때도 중요한 건 일단 주인공이 누군지 이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냐하면 1인칭 관찰자니까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바라보는 주인공에 대한 평가 이게 두 가지의 축이었다고 했고요. 그걸 쌤이 수능에 나왔던 천변 풍경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설명했었습니다. 마찬가지야. 순이 삼촌이 제목인 거 보니까 순이 삼촌이 주인공이네. 순이 삼촌이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이게 핵심이지. 주인공이 순이 삼촌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다음 단계 두 번째 틀이 바로 내가 바라보는 순이 삼촌의 생애. 이렇게 되는 거야. 나의 해석과 나의 평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